자, 성현이 이리와! 안녕! 성현이 들어가! 고! 고! 들어가! 성현이 들어가세요! 성현이는 이제 두살 됐고 진동풍산 믹스입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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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이가 애기 낳은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네! 아니에요! 풍이 얘기 아니고요. 풍이 스컷이에요. 토실, 토실. 이제 28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웜이 줘서 좀 일찍 됐는데 공장에서 방치되었던 얘기라서 얼른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얼마나 됐어요? 어제 왔어요. 오, 어제 왔다고요? 생각 너무 좋은데요? 그쵸. 애기가 임보호 애기 때문에 너무 잘해줘요. 임보호 한 개는 처음이 아니에요? 네, 처음이 아니에요. 여덟 번째 친구예요. 그동안 이 친구가 왔어요. 오늘이 이거, 같이 갔어요. 그때만. 어색. 항배빈에 그니가 있는 leads. 아, 그니가 희망하지 마세요. 이 Kakashi algorithms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의 동네에 공기한 Kristi를 한번 보여줬으면 이모의신가 보니깐 다른 진돗개 애기들만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농장 같은 데 가보면 진돗개 친구들이 가장 많고 진돗개 친구들도 실내에서 반려견으로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다른 진돗개 친구들이랑 같이 같이 먹으러 가고 싶어요 하지만 또 다른 진돗개 친구들이 매우 좋고 근데 우리의 한편을 가고 싶어요 이곳은 선생님의 가슴이 만들어진 인간을 찾는 것 같아요 이리와 같이 주문한 계좌로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곳은 사실은 인간과 함께 물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곳은 안에서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아니다! 이곳은 아니다! 이제 어미를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어미 찾는 것 같아요. 애기 이제 맘 맞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풍이 더 궁금해. 인구 올 때마다 풍이가 잘 돌봐주는 편이에요? 네, 사실 풍이도 비슷한 환경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사라졌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장난감도 서로 같이 공유하고 먹는 거를 서로 나누고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예이! 풍이 놀까? 풍이가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렇게 노는 시간을 좀 가져주고 있어요. 플덤의 매우 자켓을 구매하는 공유 야! 야! 호! 라! 야! 야! 안 돼 안 돼 아직 들어오면 안 돼 이제 다른 여깄다 그리고 이쁘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깄다 이때 꽤 무릎 지금 시작된 여깄다 지금 시작된 여깄다 더 이상한 여깄다 우리의 여깄다 우리의 여깄다 지금 시작된 여깄다 여기가 사간다 너 괜찮죠? 너무 동거 같잖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먼저 추천을 받아낼 것 같아요 아직 부를 이름이 없어가지고 동생 이름 불러줘 그거야? 지원이 갖다줘 지원이 동생이 갖고 와 제게도 지원이